너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었을 때, 응급실에서. 아니, 그 구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잠깐만. 생각으로 할게요. 너무 잘 들었어. 50W? 내가 앞에서 하나 더 걸게.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어, 허준재. 잘 자. 먼저는 뭘 잠들 때까지 보고 있겠다, 너네. 아니, 가만 보면 애가 책임감 없이 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괜히 만만싱숭생숭하게. 괜히 만만싱숭. 그렇게 가는데, 진짜. 어이, 잘한다. 가고 싶은 대로 하자, 그럼. 자, 누웠다가. 가고 싶은 대로. 자, 갈게요.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